우리 옆 사람하고 축복해서 나누겠습니다. 주는 그릇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 한계를 체험한 이후의 제자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한계를 체험했다. 오늘 베드로 얘기입니다. 베드로 얘기는 우리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예수를 그리스로 쫓아가는 사람들의 올 수밖에 없는 시간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와 열두 제자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나라가 이 당시에는 로마의 속곡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클로나이, 식민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나라가 나라의 전쟁을 통해서 식민지 된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찌하여 세상에 강한 것에 잡혀서 꼼짝달싹 못하게 되는가 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로마라는 것은 세상에 강한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강한 것을 넘어서서 변화시켜야 될 이스라엘이 세상에 강대고 강한 것에 붙잡혀서 거기서 식민지화 되어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세상에 강한 것이 붙잡혀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가 그 내용이 있겠지요. 그게 바로 이 사람들의 신앙, 잘못된 신앙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관이 뭐냐 율법의 행위로 자기들은 의롭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께 오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건데 율법을 행위로 지키면서 절대 예수께 가지 않고 자기 자신이 의롭다, 죄가 없다 하게 되는 이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세상을 끄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신앙의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 사람들은 메시아관은 있어가지고 메시아가 나타나면 우리 이스라엘은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비옷고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또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종교성입니다. 이 사람들의 메시아가 와서 구원관이 뭐냐 우리와 같이 율법을 잘 지키는 의인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하나님하고 전혀 반대되는 신앙의 상태를 가지고 그 당시 2000년 전에 살아갔는데 그래서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오늘날 성경책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왜 세상에 자꾸 끌려가느냐 하나님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분인데 그런데 오늘날 크리찬들이 왜 세상에 돈에 끌려가며 성공에 끌려가며 사람에 끌려가며 왜 자꾸 끌려가는가 신앙은 있기는 있는데 신앙이 뭐가 잘못된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우리를 이끌어 가면은 우리도 세상을 이끌어 갈 수 있는데 이런 신앙이 안 돼 있는 상태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복음에 대한 부분들이 오해됐고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예배의 행위, 기도의 행위, 성경공부의 행위 이런 행위가 신앙의 기준으로 생가고 있으니 이 행위로 가지고는 이 세상의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다시 이야기하자면 이 사람들은 성전하면 죽고도 못 살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아예 아주 중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로마 식민지 상태의 이 헤롯, 왕이 아니에요 그냥 그 일부를 다스리는 한 총독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뭐 분봉 왕이라고 하는데요 왕이 아니에요 사실은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도록 자치, 자치적으로 다스리도록 니들 중에 한 명 뽑아라 해서 다스려놓은 거예요 그 대신 세금만 꼬박꼬박 우리에게 갖다 바치라 그 세리를 갖다 주고 쉽게 말하면 식민지와 정책을 펼 때 그 나라의 리더를 하나 세워 가지고 니들이 알아서 하고 그 대신 돈을 갖다 바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로마가 통치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유대 정통, 이게 은약의 자손이 아니에요 피가 섞인 자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정치 지도자로서 이 이스라엘을 잘 안정시켜서 이제는 하나의 총독 분봉왕이 아니라 황제에게 잘 보여서 왕으로 등극하고 싶은 이런 야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연구를 해낸 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뭘 가장 원하는가 가만 보니까 성전하면 꼼짝을 못하거든요 이 사람이 성전 증축 공사를 시작한 겁니다 그것도 정치적으로 요즘 정치기를 많이 하죠 국민들의 표를 사기 위해서 정권을 좀 더 연장시키기 위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에 돈을 갖다 퍼붓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고 정권을 더 연장시켜 나가요 자 그러면 이 헤롯 분봉왕의 이 야망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것 이걸 잘 이해하고 헤롯 성전을 증축하는데 그게 무려 몇 년이 걸리냐 46년이 걸려요 오늘 예수님이 오할 쓸 당시에 계속 성전이 증축되어 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나중에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죠 왜냐 그거 하나님 원하는 성전이 아니에요 이 성전을 어떤 수단과 도구로 사용된다면 그거 하나님 무너뜨리죠 우리가 예수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도구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 상태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한다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당시에 성전은 개판이었어요 쉽게 말하자면 성전 안에 뜰이 있는데요 이방인들이 와서 그래도 한례를 받고 우리도 믿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안에 못 돌아요 저 바깥의 뜰에 이방인들이 따로 모이는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뜰 여자들도 함부로 못 돌아요 여인의 뜰 이걸 돌려서 말하자면 여자들이 애들 데리고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들의 뜰 퉁 쳐서 그냥 요즘 말하면 아이들의 뜰 요즘은 남녀 다 동등하잖아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그래서 여인의 뜰 여인의 뜰이 따로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애들을 데려와서 엄마랑 같이 예배를 보는 뜰 남자들만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뜰에서 아주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동물을 팔고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비둘기, 소, 돈인 사람은 소, 돈 없는 사람은 양 이런 걸 이제 흠 없는 것을 해야 되니까 이걸 바꿔주면서 환전, 돈을 바꿔주면서 또 이것을 멀리서 오신 분들은 동물을 못 끌고 오기 때문에 거기서 준비한 동물을 비싼 가게로 사야 돼요 이것이 성전 안에 완전히 장사터가 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로마에 속국이 되어 있는가 속국이 될 수밖에 없는 신앙의 상태를 가지고 있을 그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세상의 빛으로 오셨는데 세상이 그리스로를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세상은 예수로 말미암아 창조됐는데 주인이 왔데 지금 피조물들이 주인을 못 알아보는 상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모양으로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런데 피조물들은 그 메시아가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냥 끌려가서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오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율법 장로들의 유전 자기들이 정해놓은 율법이 있어요 이게 기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수가 기준이 아니고 자기들이 믿는 그것이 기준입니다 내가 믿는 것대로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한 겁니다 저기 보니까 나이가 한 서른 몇 살밖에 안 되는데 와서 희한한 이야기 하거든요 무슨 이야기 하냐 이 성견을 내가 3일 만에 내가 지을 수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성견이 어떤 성견인데 이게 지금 우리는 46년이나 걸려서 짓는 성견인데 본인이 지금 성견을 문에 뜨려서 다시 3일 만에 지을 수 있다 어차피 예수를 죽이기로 이미 결정해놓고 증거를 대는데 그 증거가 뭐냐 가만히 뜯어보니까 다른 증거가 나타날 게 없고 옛날에 했던 말 요한복음 2장의 20자를 보면 성견에 대해서 이게 3일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 완전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신성모독인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할 때는 자기가 3일 만에 죽고 부활하는 것을 자기 몸을 성견으로 이야기했는데 이걸 알아듣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을 못 알아듣고 신성모독이라고 죄를 덧붙여서 예수를 죽이기로 마음먹습니다 결국은 예수를 사형에 처하기로 했어요 이게 지금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때만 그렇고 지금은 안 그러냐 지금도 같은 원리입니다 영적인 원리는 예수 그리소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되고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고 우리 인생의 미래가 되고 우리 인생의 과거의 모든 것이 된다 라고 부딪히지 않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들어왔던 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멀리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해봤다 해봤는데 다 그 말 그 말이더라 이렇게 부딪힙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살아가기 왜 힘드냐 왜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왜 그러냐 도대체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 질병도 오고 때로는 정신문제가 와서 고통받고 때로는 마약 중독에도 빠지고 도대체 이거 교회 다녀봤는데 뭐 별 답이 없더라 이런 상태가 되어버려요 왜냐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됐고 이 사람들이 로마 세상에 우상 이 사람들이 우상을 숨겼거든요 마음에 지금 오직 하나님이 아닌 세상 자기 것 이것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완전히 포로가 되고 식민이 되어 있는 상태 마귀에 완전히 노예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 상태가 자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를 따라갔던 제자들 중에 오늘 베드로라는 인물이 많이 등장됩니다 그럼 이 제자 그것도 예수님이 처음으로 피택했던 제자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은혜로 베드로를 불렀어요 마태움 사장에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내가 사람의 어부가 될 게 알시이다 그걸 말을 듣자 말자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어요 그물을 버려뒀다는 말은 자기 일을 하는 것을 내려놓고 예수를 쫓아간 그 신앙을 갖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그러면서 마태움 16장 16결에 보니까 최초로 주는 그리수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수다 이거 배워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감동을 줘서 신앙 고백을 하게 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하고 난 이후 그 마태움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곧 십자가에 죽었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은 이 말이 안 들려요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를 그리수로 따라간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며 부활하냐 이 말을 무슨 말인지 이해도 못하고 그런데 예수를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제자들의 상태였고 베드로의 상태였습니다 아니 예수가 죽으면 안 되지 않냐라는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를 메시아로 또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세 번을 이야기했는데 세 번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냥 지나치든지 아니면 들리지 않든지 그러면서 결국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하냐 주님을 절대 죽게 할 수도 없을 것이며 그리고 나는 주를 버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자기 확신에 차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절대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게도 저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예수님에 대한 충성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보통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형태 아닙니까 진리의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의 세상에서 배운 의 세상에서 배운 도리 그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전 인류가 살아날 수 없는 건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냥 내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사사기에 보니까 자기의 옳은 견해대로 살아갔더라 자기들이 볼 때 올바른 것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예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다는 게 그게 진리 중에 진리인데 그 말은 듣기 싫은 거지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은 조금 옆으로 제끼놓고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쫓는 이런 상태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같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얘기 나올 때마다 이런 일이 한 번씩 생깁니다 그리고 또 스가라 13장 7절에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다 흩어지는데 이것은 이미 예언된 사건이에요 스가라 13장 7절에 보니까 내 목자 내 짝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이 일어나면 양들은 다 흩어진다 다시 하면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 있다 이게 스가라 13장 7절에 예언됐던 말씀의 성취로 제자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전부 다 흩어져 버려요 이거는 뭐 이 사람들이 충성심이 있다 없다 충성심을 갖고 있으려고 해도 안 돼요 왜 안 되냐 그리소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하자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이라는 것을 교회 다니면 듣기는 듣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듣기는 들었어요 세 번씩이나 들었습니다 직접 예수님께 들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내 인생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이 들어오지 않은 이상은 결국은 뭐요 문제마다 생기면 문제를 피해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조금 내게 손해가 오면 손해 안 받는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저 사람하고 내가 잘 갔다가 조금 내게 틀어지면 등을 돌리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자기 옳은 소균대로 살아간다고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유배반적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는 오늘 밤 닭이 세 번 울기 전에 울 때 너는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 뭔가 상고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 견해가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요 베드로의 상태였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상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내 의견에 안 맞으면 아유 저건 아니야 그러니까 다 혼자 난도질을 해요 내 머리에 보고 이해가 되고 내 경험과 그 말이 맞으면 받아들여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입니까 지금 제자들이 이런 상태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역사했던 거 예수님 말씀 안 듣냐 은혜 받고 따라갑니다 예배도 나오고 말씀도 듣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걸러낼 걸 예수님 말씀을 자기에게 안 맞으면 걸러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기준에 맞다 안 맞다 아니에요 내게 안 맞더라도 내가 그 말씀을 맞추게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면 세 번을 부인한다고 할 때 절대 나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인데 왜 예수님이 내게 저런 말을 했을까 라고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 되고 해야 될 우리의 신앙의 상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가차 없이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두 번도 생각하지 않아요 자 그럼 이 예수의 말씀이 성취될까요 안 될까요 베드로의 말이 성취될까요 예수의 말이 성취될까요 예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잡혀서 이제 심판을 신문을 받으러 갔을 때 그 신문의 결과 사양이 정말 죽게 될지 안 죽게 될지를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 한 사람만큼은 자기가 했는 말이 있어요 나는 절대 예수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남자가 그래도 자기 입에 내뱉은 말이 있어가지고 그렇잖아요 자기 뱉은 말이 말을 하지 않고 속으로 있었으면 아예 보지도 않을 텐데 자기가 했던 말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를 결과를 보려고 지금 심판하는 그 뜰에 불을 피워놓는 그 추운 추운 날씨단 말이에요 불을 피워놓는 거기에서 그냥 결과를 기다리려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거기서 한 아주머니가 오더니 아니 이 사람은 예수와 같이 다닌 사람 아니냐 그랬을 때 원래 자기가 주를 부인 않겠다 했을 때는 그래 나 같이 다녔다 하면 될 텐데 그렇게 안 돼요 본능적으로 예수와 같이 따라다니 있으면 자기도 죽을 줄 알고 본능적으로 부인합니다 그 인간이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생각과 마음을 붙잡고 움직이지 않는 이상은 인간은 생각대로 안 왔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다 될 것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이죠 두 번 마지막 세 번째 누가 와서 이 사람은 갈릴리 말투를 보니까 갈릴리 말시라 이 말이에요 이거 분명히 예수와 같이 다녔던 그룹들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그랬을 때 베드로가 저주를 하면서 내가 만약에 예수와 같이 다니는 한 그룹 멤버라면 내가 저주받아 좋다 저주받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만큼 자기가 살기 위해서 저주라는 단어를 푸부면서 자기가 예수와 같이 다르지 않았다 근데요 누가복음 22장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를 마지막 세 번 부인했을 때 저 앞에서 예수님이 저지 앞에서 심판받고 콜트에 심판받을 때 예수님이 그 당시에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어요 예수님이 여자 앞에서 여자 앞에서 들켰으면 남자가 쪽판리지만 완전히 이거는 이게 뭔 이야기냐 근데요 누가복음에 또 보면 너 앞으로 세 번 부인할 텐데 네가 미를 까불듯이 사탄이 너를 미를 까불듯이 흔들 건데 그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도 베드로의 그렇게 부인하는 걸 보면서도 예수는 기도하고 있었던 상태 왜 그러냐 인간은 안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놨는데 인간 자기가 아무리 큰소리 치고 자기가 큰소리 치는 놈하고는 손잡으면 안 돼요 그 말은 나중에 큰소리 치면서 도망가요 예자들 잘 들으세요 나 평생 책임질 거야 책임 못 줘요 그만은 오히려 별 확신은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는 이런 놈이 오히려 더 진솔해요 그런데 나 너 책임질게 책임이 무슨 책임 지도 책임 못 지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그 당시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잘 알죠 왜냐 자기가 만드는 자기가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간을 만들어놨는데 인간은 뭐만 없으면 안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 뭐가 뭐냐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 잡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뭐가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문제 앞에서 등을 돌리게 돼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끝까지 약속하고 싶지만 안 돼요 이게 위기 앞에서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고 이런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면서 자기가 세 번을 부인했을 때 그때 닭이 울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 말씀한 그대로예요 그랬더니요 이 베드로가 통곡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좀 중요한 거예요 남자가 통곡했다 이 말이 아니고요 처음으로 이 사람이 예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처음으로 확인한 겁니다 그냥 우리가 문제 앞에서 좌절되고 통곡한다는 말이 아니요 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사실대로 성취되구나 그러면서 자기는 자제를 맛본 거예요 우린 세상에 사업하면서도 좌절보고 남녀간에도 좌절보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곳에 안됐을 때 좌절하는데 그 좌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좌절은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이 좌절은 예수님이 말한 대로 내가 인생이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 예수의 말씀을 처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업이 무너지더라도 그냥 무너지면 별 볼일 없어요 그거는 아 내가 말씀 따라 살지 못했던 결과로 내가 이것이 왔구나 라든지 어쨌든 말씀이 확인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이 한 번 딱 체험되기부터 드디어 베드로는 자기 확신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전까지 그전까지는 내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자기 확신이 굉장히 강했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을 신뢰를 많이 해주죠 그러나 자기 확신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이후에 베드로는 어떻게 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말씀 성취의 처음이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전까지는 응답도 조금 받기도 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로 고백도 하고 기적도 체험하고 또 말씀의 은혜도 받고 하는데 중요한 문턱 앞에서는 좌절되는 거예요 혹시 그런 사람 있습니까 나는 중요한 순간에 자꾸 좌절되는 거 있죠 못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면 하면 될 것이다 하고 기도하면서 밀어붙이냐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끝까지 못해요 그 사람은 왜냐하면 자기에서 나온 기도이기 때문에 쉽게 말 우리 불신자로 말하자면 한번 좌절되면 입 깨물고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돼요 그래가지고 뭐가 확인되느냐 나는 안 될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이거 확인되기 전까지는 계속 반복입니다 반복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나는 중요한 문턱을 못 넘어서고 내 한계에 자꾸 부딪혀서 자꾸 넘어지는가 신앙생활 안 한 것도 아니고 은혜 안 받은 것도 아니고 기도응답을 안 받아본 적이 아닌데 그런데 이상의 중요한 고배를 못 넘었어요 나에 대한 것을 넘어서야 되는데 나를 내가 못 넘어서는 거예요 그렇죠 내 생각을 못 넘어섭니다 그렇죠 내 감정을 못 넘어서요 그 우울증 들어오면 우울증이 잡혀야 돼요 왜요 넘어서지를 못해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하면 그 소리를 못 넘어서요 내가 아무리 은혜를 받고 해도 오늘 베드로의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였다 이 말이죠 그럼 베드로뿐이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직접 만나서 말씀을 들을 정도가 들으면 우리는 직접 들은 게 아니고 목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 우리는 더 알죠 그러면 신앙생활이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본론이 안 들어가요 계속 신앙생활이 서론에 머물립니다 그러다가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물고기 잡으러 도망가야 돼요 나 옛날에 교회 다녀봤다 안 믿는 게 아니다 내가 집에서 성경 보고 있다 그러면서요 좌절된 상태 나 집에서 성경 보고 집에서 유튜브 보고 다 예배 보고 있어 근데 이 사람의 상태는 못 넘어서는 상태 이런 신자들이 한두 명일까요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세상을 또 못 넘어서요 돈도 못 넘어서고 질병도 못 넘어서요 질병이 지금 온다 안 온다 문제 아니에요 질병이 안 잡혀야 되는데 이미 질병이 잡혀 있어요 건강해도 이미 건강에 대해서 이미 조마조마하게 잡혀있는 상태예요 못 넘어서는 상태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넘어설 수 없는 신앙의 상태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예수님이 드디어 부활하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한다는 그 말씀이 성취가 되면서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특별히 특별히 베드로에게 찾아왔어요 오늘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베드로가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주님이 묻습니다 질문을 합니다 너 나 사랑하냐 옛날 같으면 예스를 했을 겁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다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을 겁니다 이 자기의 한 번 한계를 체험한 베드로는 그때부터 주님이 알지 않습니까 내 마음은 주를 부인하고 싶지 않은데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주님이 알지 않습니까 저는 내 식으로는 주님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순간에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 그거 주님이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여자들이 남자가 이런 걸 보면 매갈이 없다 생각할 수 있는데 매갈이 없는 게 아니고 이게 신앙이 반대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건강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사랑관계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아 이게 또 다 성공했는데 육신적으로 다 성공했는데 안 되구나 이게 이제 터닝포인트 은혜예요 이 은혜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준다 이 말이에요 이거 되기 전까지는 신앙생활이 서론입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의 기적도 보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이 쫓아가려는 마음도 있고 예수가 그리스라는 고백도 나오고 여러 별 성경부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못 넘어서는 이것 하나님은 넘어서기를 원해요 그 넘어서는 것이 어찌하면 가능하냐 이제 자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 자기가 예수의 죽음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의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는 것이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그 고백이 안 나온다는 말이죠 여전히 내 생각은 살아있고 여전히 내 올바른 오름은 살아있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상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가 보기에 괜찮은 것은 받아들이고 괜찮지 않는 것은 버려두고 그냥 자기 속인들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베드로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에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똑같아요 아 내가 인생 내 인생 주인으로 살아온 이거 가지고는 안되구나 이거 이거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구나 이거 이것이 내게 오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이 사람은 자기 확신을 말하지 않아요 그때부터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자기 부인이 없는 사람은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생각도로 갈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은혜를 안 받냐 받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생각도로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 상태에서 머뭇거리면서 신앙이 서러운 인생이 되는 거죠 신앙이 서러운 인생이 되면 세상을 못 넘어섭니다 여러분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돈이 내게 끌려와야 되는 신앙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돈이 안 끌려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못 넘어서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질문했을 때 베드로에 세 번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놈인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베드로에의 진심입니다 처음으로 자기 모습을 주님께 처음으로 고백한 겁니다 주님 내 안 되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걸 보고 그래 그으면 된다는 거죠 그 전에 자기 확신이 차서 나 할 수 있습니다 했을 때는 너 안 돼 근데 지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놈인지 주님이 알지 않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이 뭐냐 드디어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상태가 됐다 이 말이에요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것이다 이 체험이 십자가의 죽으신과 부활의 체험입니다 이것이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의 시간표 은혜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늘 어디어디 걸립니다 늘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혀요 안 받아들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 의견과 늘 부딪혀요 싸웁니다 왜냐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되는데 내 생각이 옳다고 하는 내 경험이 다다고 하는데 내가 배운 지식이 다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부인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되는데 예수를 부인하는 거죠 아니 저 사람이 잘못됐다는데 나는 항상 옳고 저 사람이 잘못됐다는데 이런 사람은 자기 갱신이 안 되는 사람은 결국 한계 무너집니다 아니죠 주님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내가 주님 쪽으로 바꿔나가야 돼요 주님의 말씀으로 자꾸 나를 탈바꿈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ai 시대가 됐으면 그에 맞도록 육신을 이야기하자입니다 ai 시대가 됐으면 기업은 그에 맞도록 자꾸 탈바꿈을 해나가야 됩니다 탈바꿈을 해나가지 않으면 그 기업은 도산되어 죽어요 우리가 영적인 것도 탈바꿈이 계속돼야 돼요 주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는데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그게 전부로 생각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 앞에 주저앉고 빨리 바꿔야 돼요 갈등이 온다 사람과의 갈등 헌금을 낼 것이냐 안 낼 것이냐 갈등 빨리 나를 바꿔야 돼요 그 상태를 가지고 있어서는 밖에 나가도 사람과의 갈등 밖에 나가도 환경과의 갈등 빨리 나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신 쪽으로 나를 맞춰가는 겁니다 이 갱신이 없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도태되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그냥 일정한 수준 아래 주는 부인하지 않는데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은 부인하지 않지만 내 삶에서는 늘 한계에 걸려서 주저앉게 돼 있습니다 갈등이라 할 때는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내가 이걸 해야 될 것이냐 안 말해야 될 것이냐 저 사람과 의견이 갈등이 생기고 사회생활에 사람과 갈등이 생기고 빨리 나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말씀 속으로 빨리 바꿔 돌아가셔야 됩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어린 양을 이제는 어린 양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예서야 하나님의 말씀 미션이 그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말이죠 알겠습니다 해놓고 지 생각도록 가요 그 베드로 상태는 그랬습니다 그전에 아 주님 알겠습니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아 알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해놓고 지 생각도록 가요 근데 오늘 베드로가 바뀝니다 아 나란 인간은 내조차도 믿을 수 없구나 이게 한번 확인된 거죠 그때부터 어린 양을 먹이라 이제 이 말씀을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씀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의 한계도 부인해요 왜냐 신앙이 그래 중요한 겁니다 내 연약함도 부인해야 돼요 왜냐 그 신앙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터닝포인터가 베드로에게는 있었고 오늘날도 주님은 그 터닝포인터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러면서 이제는 세상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끌고 가는 거예요 세상을 어디로 주님께 끌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주님께 끌고 갑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이루는데 그 산업 그 학업 그 하는 일을 하나님 힘을 줘서 세상을 끌어가는 데 그 사람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가만히 있어도 응답이 오는 상태가 바뀌어버려요 왜냐 주님이 끌고 가버리니까 뭐 이거 해라 저게 할 거 없어요 계속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주십니까 21장 18절에 보니까 네가 이전에는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다녔다 이 말이 뭐죠 네가 고집하는 대로 네 인생을 살았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네 인생은 그래 살았다 나는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네 식대로 살았어 되는 게 없지 이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인정하고 처음 한 이 사건 이후부터는 너는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는 데려갈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권합니다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내가 이제는 너는 과거에 그래 살았지만 이제 예수 글서를 제대로 믿고 체험하는 순간부터 네가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너를 이끌어 갈 것이다 지금 우리의 고통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맞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예수님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맞지 않을 때는 고통이 왔어요 이 잔을 내게 좀 멀리해 주십시오 얼마나 큰 죽음에 대한 고통이 오든지요 그런데 한순간 사라지는 포인트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는 하기를 원합니다 그때요 하나님의 조의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피스를 찾으려도 찾을 수가 없어요 이제부터는 주님이 원하는 것으로 내가 인생을 맞추게 되면 그때부터 파워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피스가 생기고 우울증 저리 가고 슬픔 우울증 저리 가고 두려움 공포 불안 저리 가고 과거에는 예수를 믿어도 그게 왔다 갔다 했어요 두려움도 오고 불안도 오고 예수 믿는데 왜 내게는 잠도 못 들어오고 불면증이 찾아오고 왜 나는 맨날 술을 안 마시면 안 되고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죽음 나도 그리스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구나 이걸 믿음으로 돌아야 돼요 예수 십자가 우리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요 믿음으로 돌아야 되는 겁니다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은혜가 돌아야 돼요 이거 안 되는 사람은 과거 자랑 막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을 볼 때는 아이고 저거 좀 어리구나 저거 어리니까 저거 과거 이야기 하고 저 사람은 분명히 저거 저거 지 한 개 오면 도망갈 놈이야 저거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이제 막 어쩌고 저쩌고 회사도 아이고 저거 뭐 말 저래 회사도 나중에 되면은 지한테 조금 불리하면은 등 돌리 도망갈 놈이야 저거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그랬고 우리가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죽음은 내 과거를 십자에 못 박는 내 과거가 뭐냐 내 식대로 오른 대로 살아왔던 내가 하나님 되어서 살아왔던 그거 그거 십자에 못 박을 안 박혀줘요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사셔서 주님이 내 인생을 끌어가는 다시 한번 나와 주님이 하나가 되는 갈리아 디아 2장 20절에 그 하나가 되는 그 신앙 상태 때 말씀이 이제 들어오면서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말씀을요 내가 머리로 딱 계산해서 들어요 아 저거는 내한테 손에 드는 말씀 잘라내요 저거는 나를 치는 말씀 잘라내요 저거는 나를 즐겁게 해주는 말씀을 고마잡아요 그러다가 이 십자가에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이제 상태가 바뀌는 거죠 자 이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제 이 미션을 받고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이 미션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을 받아라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는요 그 사건이 보이기 시작해요 뭐라고 메시지 진단하냐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요엘서 2장 28절에 하나님이 요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는 사건이다 과거 같으면요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지가 생각한 대로 이야기했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뭐죠 하나님이 베드로와 함께 하셔서 이제요 자기 생각이 없어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다 그대로 전달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요 사정의 2장 32절을 보니까 사람들에게 뭐라고 메시지 주냐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증인의 자리에서요 여러분 우리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가 부활을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우리의 증인에 섭니까 나도 십자가에 그리스와 함께 죽었고 주님이 내 안에 사셔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도 이를 일을 한 것에 대한 증인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증인이 안 되니까 밖에 나가서 말을 못하고 예수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쪽팔리는 예수 왜냐 베드로가 쪽팔리는 예수 했잖아요 예수를 부인했잖아요 우리도 밖에 나가서 예수를 쪽팔려서 말을 못해요 왜냐 베드로의 시간표에 있는 사람들은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를 말하면 내가 직장에서 도태될 것 같고 예수를 이야기하게 되면 학교에서 왕따될 것 같고 예수를 이야기하게 되면 산업하는데 손해를 다할 것 같고 그런데도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람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매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들다 어쩌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거 넘어서는 시간표가 반드시 옵니다 왜냐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찾아왔잖아요 베드로가 제가 찾아간 게 아니에요 자기는 좌절하고 있는 상태 때 예수님이 찾아 세 번씩이나 찾아왔어요 그것도요 식사를 같이 하면서 먼저 예수님이 다가온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다가옵니다 그런 시간표가 있어요 그러면서 39절 2장 39절에 베드로는 뭐랍니까 39절 39절 39절을 보니까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비하고 하나님이 준비된 얼마든지 하나님이 부르기로 작정된 자들을 39절 다 부르도록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우리만 이 일의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기로 온 세계에 준비된 사람들을 주님이 불러서 은혜를 주시길래 베드로가 그 말을 선포를 해요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이제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자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더라 이제 교회가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모여있는 것도 교회고 우리 자신도 교회입니다 왜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원하는 것 그거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비슷하거나 더 가치있다 생각하는 것 그거 빨리 내려놔야 돼요 그거 내가 옳은 생각 옳은 소견으로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세상의 노예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강대국 로마의 속국이 됐듯이 왜 속국되냐 속국될 수밖에 없는 것을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세상이 강한 것을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왜 정신 문제가 뭐냐 정신 문제에 잡힐 수밖에 없는 것을 내가 품고 살아온 거예요 왜 내가 중독 술 중독에 빠지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내가 품고 살아온 거예요 이걸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그 바꾸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이죠 오늘 이 베드로와 같이 자기를 부인한다 이제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로의 복음의 의미를 생각하면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로를 고백하는 바울이 그랬죠 나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는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죠 바울 자신도 베드로처럼 매일 오늘 십자가 이전에 베드로가 됐다가 또 복음 붙자면 십자가 이후에 베드로가 바뀌고 이거요 날마다 우리에게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면 분명히 일어나면 여러분은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베드로의 상태입니다 그때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사셔서 오늘도 주님이 나를 통한 미션을 이루게 해달라 그 고백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오른 속인대로 또 하루를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뭐냐 세상에 딱 잡혀버려요 우리는 예수님께 잡혀야 되는데 예수의 미션에 잡혀서 예수님이 역사도로 하루가 가야 되는데 그걸 놓치게 되면은 베드로의 과거에 물고기 잡는 상태로 자포자기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일 되는 것도 안되고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고 뜹뜹미즉한 상태로 하나님 자녀는 살아갑니다 왜냐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절대 우리 식대로 가도록 안놔둬요 그렇다고 해서 망하도록도 안놔둬요 그러니까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로 늘 갑니다 그러니까 불신자 볼 때는 답답한 노릇이죠 저거 뭐 망하는 것도 아니고 저거 안 망하는 것도 아니고 저거 왜냐면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내보다 나은 건 하나도 불신자 볼 때는 내보다 나은 건 하나도 없고 근데 뭐가 있는 것 같아 이런 뜨뜨뜨머리한 상태 그런 상태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들을 살리고 끌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세상을 하나님께로 끌고 가는 살리는 그 리더로 서야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나 자신의 한계를 날마다 체험하며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의 이름이 되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부탁하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자기 한계를 체험한 이후의 제자처럼 십자가의 예수의 죽으신과 부활을 통하여 나의 죽음과 그리스의 생명이 내 안에 그리스의 미션이 우리의 삶의 방향으로 그리스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께 끌 수 있는 세상을 끌어갈 수 있는 제자들로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과